하나 더 자라나서 배란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한 주말쯤? 이번 주에는 좋은... 토요일, 일요일쯤 배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번 노력해보시는 것 같아요. 신랑을 빨리 불러야겠는데요. 지금 생각대로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성적 목표가 너무 좋아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정체기 속에 있으면서 되게 의욕이 없었는데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안고 가니까 더 열심히 해서 더 배란이 확실하게 잘되게 하고 싶어요. 살이 빠지지 않는 마일 구간 체중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심리적 압박감은 더해만 가는데요. 모든 것을 떨쳐내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떨쳐내기 위해 찾은 땀냄새 흑득한 이곳 하나, 둘, 셋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스트레스를 한 방에 때려놓힐 복싱!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다음에 땀까지, 칼로리 소모량까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일방적인 공격성 다이어트 스파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때려도 되는 거죠, 진짜? 대신에 시신하고 공격합니다. 오늘을 기다렸다! 홈커너 권혜진! 청코너 심영화! 스파링 시작! 침신의 정체기에 접어든 그녀들에게 꼭 필요한 스트레스 해소 운동법인데요. 잠든 몸을 깨워주는 운동이라 좋고 죽어니, 맞거니 기분 전환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! 꺽먹고 알먹고 운동! 열량 소모량도 높아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이 비오듯 쏟아져 다이어트 효과도 확실하답니다. 좋아! 좋아! 옳지! 좋아! 이 정도면 우리 두 도전자들도 다이어트 정책이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겠네요.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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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. 진짜 악소리가 저절로 나왔는데 끝나고 나니까 진짜 너무 탁 풀린 것 같아요. 스트레스도 풀리고 근데 같이 하니까 예제씨 힘에 막 에너지를 느끼니까 저도 막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. 장난 아니에요, 꼭시리. 2주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. 화이팅! 고생하셨어요! 다시 정신력이 올라왔어요. 날씬해 보인다. 복숭이 되기로. 하자 날씬하셨잖아요. 이번 기회를 통해 초심을 되찾은 그녀들. 이제 어떤 장애물도 그녀들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. 의욕이 다시 올라왔어요.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곧 결전의 날을 맞이할 그녀들. 철흥당과 지옥을 만들었었는데 마의 구간을 넘어 이제 한 걸음 더 자신의 감량 목표를 향해 나아갈 텐데요. 다음 주 대한민국 대표 아줌마로 당당하게 출산표를 던졌던 그녀들의 놀라운 변신 그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주세요. 미녀는 괴롭다. 왜냐기요? 늘 새로운 스타일로 바꿔야 하니까 어떤 스타일을 해드릴까요? 핫하게 바꿔주세요. 핫! 그녀의 까다로운 줌은 나 스타일 보고원 S가 접수했다. 레이더망을 풀 가동시키고 핫 스타일 찾기 시작 가을 겨우 핫 트랜 좀 볼까요? 고자가 아닐까요?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좀 따뜻하게 보이고 싶어서 요즘에 투톤이 유행이기도 한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섞어서 나온 것 같아요. 원래 했던 염색 위에다 다시 입힌 거라서 진짜 한쪽만한 귀걸이 빨간색 가방 다양한데요. 고자가 아닐까요? 한쪽만한 귀걸이 빨간색 가방 머리색 잘 나왔다. 머리색 잘 나왔다. 머리색 잘 나왔다. 우와 진짜 매니큐어를 사서 보라색으로 염색을 한 건데 조금 빠져가지고 이제 약간 체리색이 돼서 뱀파이어레드인데요. 자연스럽게 예쁜 것 같아요. 이제 옷의 스타일에 확 변환하기보다는 헤어스타일에 좀 주장을 두고 싶었어요. 얼굴에 일단 생기가 좀 불어넣어지는 그런 느낌? 아니요. 네. 뭐지? 네. 네. 감사합니다.